이번에는 소스코드 최적화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용어들은 클린코드나 외계인코드 이런 아이들이에요 소스코드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스코드를 최적화해가지고 효과적인 효율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게 기본 개념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클린코드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이 클린코드라고 하는 거는 뭐야? 누구가 봐도 이 코드는 다 이해가 돼 스파게티 코드는요 다 꼬여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좋은 코드와 나쁜 코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클린코드가 무엇이냐에 대한 거예요 나쁜 코드는 어때요? 개발자가 로직을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을 해서 괜히 꼬아놓은 거지 변수 메소스에 대한 명칭을 알 수 없어요 문서화가 안 돼있거나 만약에 변수 이름을 엉뚱한 걸로 했다거나 동일한 처리 로직이 중복되게 작성된 코드나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스파게티 코드라고 한다 클린코드는요 깔끔하게 정리된 코드를 의미하고 중복 코드 제거로 어플리케이션의 설계가 개선이 되고 가독성이 높아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에 이해가 쉽고 버그가 찾기가 쉽고요 프로그램 속도가 빨라져요 클린코드 작성 원칙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가독성 딱 봤을 때 이게 뭔지 알 수 있어야 돼요 단순해야 되겠고요 의존성은 배제되어야 되겠죠 중복성, 최소성, 추상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유형으로 보면 보기 좋은 배치, 작은 함수, 분석 가능한 제어 흐름, 오류 처리, 단결한 주석, 의미 있는 이름 이런 것들이 되겠죠 코드의 간결성 유지 지침으로는 공백을 이용해서 실행문과 주석을 명확히 구분을 하고 복잡한 논리식과 산술식은 괄호와 들여쓰기를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각각 단위 실행 코드를 구분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한다 빈 줄을 사용을 해가지고 선언부와 구현부를 구분하고 한 줄에 되도록 적은 문장을 코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클린코드 작성 원칙입니다 좀 전에 봤던 것과 같이 가독성, 단순성, 의존성 배제, 중복성 최소화, 추상화 이렇게 됐는데 가독성은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는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 메소스 함수를 최소 단위로 분해해서 한 번에 한 가지 기능만 그 다음에 의존성 배제는 다른 모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거 중복성 최소화는 중복된 코드는 삭제해서 공통된 코드로 사용하고요 추상화는요 상위 클래스 메소스 함수에서 간략하게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을 나타내고 상세한 내용은 하위 클래스에서 얘네를 표현한다 이렇게 구현을 하면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다 외계인 코드 딱 이름만 보도 알 것 같죠? 자, 오래되거나 참고 문헌 또는 개발자가 없어서 유지 보수가 어려운 프로그램을 뭐라고 한다? 외계인 코드라고 한다 그러면 소스 코드 최적화 유형은 어떤 게 있냐? 클래스를 분할해서 배치한다 좋은 이름을 사용해요 변수나 함수 이름이 네이밍 룰을 이용해서 기억하기 좋고 발음하기 쉬운 것 그리고 딱 봐도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예를 들면은 이름을 받는다 그러면 뭐 N, M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뭐 그냥 아예 자연어로 네임이라고 표현한다든지 뭐 이런 식인 거죠 딱 봐도 뭔지 아는 코딩 형식을 준수해줘야 돼요 개념적 유사성이 높은 종속 함수를 사용해서 논리적인 코드를 라인별로 구분해서 가독성을 높이고 호출하는 함수는 앞쪽에 배치하고 호출되는 함수는 뒤쪽에 배치해서 지역변수는 각 함수 맨 처음에 선언을 합니다 또 클래스 간의 의존성을 느슨하게 해가지고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초성화된 자료 구조의 메소스를 구현하고 주석을 적절하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소스 코드 품질을 분석하는 도구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느 것들이 있느냐 우선은 소스 코드의 코딩 스타일이나 코드에 설정된 코딩 표준, 코드의 복잡도 코드에 존재하는 메모리 누수, 스레드 결함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도구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이 있어요 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코드를 직접 들여다보는 것이고 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실행해보는 거죠 자, 정적 분석 도구라는 것은 잠재적인 실행 오류와 코딩 표준의 위배사항 등에 보안 취약점을 검출하고요 검출된 약점을 수정 보안해서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향후 발생하는 오류 수정 비용을 줄여준다 소스 코드에서 코딩의 복잡도 모델의 의존성, 브릿지서 등을 우리가 분석해낸다 정적 분석 기법에는 소스 코드 검증이나 코드 리뷰,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진영을 한다 소스 코드 검증은 검증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보안 조치를 하고요 코드 리뷰는 개발자가 작성하고 다른 개발자가 어떤 정해진 방법을 통해서 검토하는 방법이죠 먼저 개발한 사람이 약간 표현이 좀 애매모호하다거나 할 때 미리 이건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어 라든지 미리 정의를 해주면 차후에 같은 문제를 발생하지 않겠죠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시스템의 기술적 원리를 구조적 분석을 통해서 거꾸로 이게 역공학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소스 코드 분석 도구에는 대표적인 도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PMD라고 해서 일과목에서도 봤었죠 자바나 FX, XML 등의 다양한 언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코드 스타일 검사나 복잡도 분석, 보안 분석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CPP 체크는 C잖아요 그래서 C나 C++ 언어에서 사용 가능한다 메모리 누수나 잘못된 포인터 사용, 배열 경계 검사 그때 많이 쓰이고 소나 큐브는 코드 커버리지, 코드 스타일 검사, 보안 분석 등을 제공한다 체크 스타일은 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 스타일 검사 도구다 코드 스타일 규칙을 쉽게 수정하고 추가할 수 있으며 자동화된 코드 리뷰를 제공한다 CCM은 이것도 C로 시작하니까 C나 C++ 언어에서 사용되는 복잡도 분석 도구다 코베투라는 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 커버리지 분석 도구다 각각 매칭보다는 정적 분석 도구의 종류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동적 분석 도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코드보다는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입출력 데이터의 변화 및 사용자 상호작용에 따른 변화를 점검하는 기법이에요 대표적인 동적 분석 기법에는 디버깅이나 스트레트 테스트, 모의 해킹,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도구 종류 중에 동적 도구와 정적 도구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종류들 하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알그라인드, GDB, J 프로파일러, 비주얼 VM, 아파치 제이미터, 피들러, 어발란체 이런 아이들이 동적 분석 도구고 얘네는 우리 통합 구현부터 계속 봤던 것 같은데요 그냥 종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의 도구 비교를 해보면 우선은 정적 분석 도구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아요 얘는 코드를 실행해요 얘는 소스 코드 자체를 보지만 얘는 실행을 하다가 발생하는 오류를 봐요 얘는 소스 코드를 보지만 실행 중인 코드를 봐요 검사 시점은 컴파일 이후, 빌드 이전에 하지만 얘는 실행, 디버깅 이때 우리가 보는 거고 오류 검출은 코드 스타일, 복잡도, 보안 취약점 이런 걸 보는데 여기서는 메모리 오류, 성능 문제, 보안 취약점 즉 직접 실행해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확인하는 거죠 사용 예시는 코드 품질 검사, 보안 검사, 버그 검사 여기서는 메모리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메모리 누수 검사, 성능 분석, 디버깅 수행하는 단계는 소스 코드 작성 및 컴파일하고요 정적 분석 도구로 소스 코드 분석하고 결과 리포팅합니다 동적 분석 도구에서는 소스 코드 작성 및 컴파일 동적 분석 도구로 실행 중인 코드 분석, 결과 리포트 작성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소스 코드 최적화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좋은 코드가 뭐였죠? 클린 코드고요 복잡한 거를 스파게티 코드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소스 코드 최적화 도구에는 정적 도구와 동적 도구가 있었다 정적 도구는 코드를 분석하는 거고 동적 분석은 직접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다섯 번째 챕터인 어플리케이션 성능 개선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간단히 정리하고 실제로 교재에 출제됐던 내용들이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출제됐던 내용들 위주로 학습하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막 출제 안 됐던 아이들 가지고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제 확인 문제가 있는데 그 확인 문제와 매칭해 가시면서 아 문제가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구나 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동작 현실감 있는 그런 학습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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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